현대자동차 새로운 SUV, 캐스퍼 캐스퍼는 카마스터 없이 온라인에서만 구매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온라인에서도 쉽고 간편하게 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는 현대자동차의 새로운 플랫폼, 캐스퍼 온라인 지금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캐스퍼 온라인은 주문부터 배송까지 모든 과정을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온라인으로 캐스퍼를 주문해볼까요? 먼저 캐스퍼 온라인에 접속한 뒤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개인과 개인사업자는 개인 로그인을 법인사업자는 법인 로그인을 해주세요 다음으로 구매 탭의 견적 계약을 선택합니다 견적 계약 페이지에 접속하고 캐스퍼의 트림과 외장 내장 색상 그리고 선택 품목을 자유롭게 선택해보세요 선택한 캐스퍼는 3D 디지털 체험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택이 고민되신다면 꼭 맞는 사양 조합을 추천해드립니다 연령과 성별을 고려한 맞춤형 모델 추천은 물론 원하는 선택 품목이 포함된 조합을 추천해드립니다 마음에 드는 캐스퍼를 선택했다면 예상 금액을 확인하고 견적 내기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견적 내기 단계에서는 먼저 배송 요금 확인을 위해 배송받을 지역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보유한 쿠폰과 포인트를 사용해보세요 나에게 맞는 결제 방법을 선택하고 마지막으로 등록 비용을 확인합니다 화면 오른쪽에서 예상 견적을 바로 확인하고 계약하기를 클릭해 계약을 진행해보세요 계약에 앞서 구매와 관련된 약관의 동의 여부를 체크한 후 계약에 필요한 기본 정보를 입력합니다 다음으로 계약금을 결제할 수단을 선택하고 결제 정보를 입력하여 계약금을 납부해주세요 계약금을 결제하셨다면 전자 서명을 진행해주세요 전자 서명은 카카오톡과 공동인증서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서명을 진행해보겠습니다 전자 서명을 완료했다면 계약서 작성 완료를 선택해 계약서를 완성해보세요 구매 중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측 하단의 아이콘을 클릭해 채팅 상담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캐스퍼가 준비되는 동안 블루 멤버스, 중고차 장가 보장 등 다양한 서비스에 가입해보세요 배송 준비가 완료되면 이제 결제를 진행할 차례입니다 캐스퍼는 공식 인수점이나 희망 인수지를 선택해 편리하게 배송 받을 수 있습니다 인수지를 선택했다면 할인 정보와 사용할 포인트를 다시 확인해주시고 할부 한도를 조회하여 내가 받을 수 있는 할부 한도를 확인합니다 할부 한도를 확인하셨다면 할부 상품 선택을 클릭해 다양한 할부 상품 중 나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을 찾아 시뮬레이션 해보세요 캐스퍼는 할부와 카드, 현금을 다양하게 조합하여 결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결제하기 버튼을 클릭해 결제를 완료하면 선택하신 장소로 캐스퍼 배송이 시작됩니다 캐스퍼를 안전하게 배송 받으셨다면 차량 상태와 지급품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 후 마이페이지 내 차량 인수 확정 처리에서 차량 인수 여부를 결정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카카오톡 안내 메시지에 따라 차량 등록을 진행할 차례입니다 차량 등록 전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고 임시 운행 기간 내 등록관청에서 차량을 등록하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캐스퍼 온라인은 등록대행 서비스와 직접 등록을 할 수 있는 이등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등록 서비스를 이용해 캐스퍼를 등록해보겠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온라인 차량 등록 버튼을 선택해주세요 다음으로 차량 등록 정보를 입력하고 전자 서명을 완료한 후 등록 비용을 결제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원하는 차량 번호를 선택하고 등록관청에 방문하여 번호판을 수령하시면 등록이 마무리됩니다 캐스퍼 구매 완료 이제 캐스퍼와 함께 즐거운 카라이프를 즐겨보세요 감사합니다 Romo